오늘 저희 거의 친환경 특집이네요. 아니 사실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이 친환경이라는 테마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폐기물 사업에서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가 난다. 오늘도 라임 아주 좋네요. 정말요? 오늘은 안 없어졌군요. 물론 폐기물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쓰레기 냄새는 생활 폐기물에서 많이 나왔죠. 건설 폐기물에서, 건설 폐기물을 제가 직접 옆에서 맡아본 적은 없어서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생활 쓰레기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 폐기물이라고 불리우는 생활 쓰레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잖아요. 음식물 같은 거. 그런데 사실 건설 폐기물은 그냥 재건축 현장 옆에 지나가다 보지 그걸 정말 옆에서 맡아보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어쨌든 그걸 다 통틀어서 거기서 냄새가 심각하게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생활 폐기물이든 그런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은 지정한 업체만 가져갈 수가 있고, 생활 폐기물은 보통 남편분들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데 여기 쓰레기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에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왠지 화장품 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 계시지 않나요? 화장품 주는 뭔가 고급스럽고, 향수가 날 것 같고, 수익도 왠지 잘 날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건설주를 보통 싫어하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요즘에 제가 그때 건설 자재 사이클 얘기를 드렸을 때, 그때부터 떴잖아요, 건설주가. 네, 아주 그랬죠. 그전에 몇 년 동안, PBR이 2배, 3배여도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건설업 쪽은 집 짓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무겁고, 철강 조선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 없고 그냥, 되게 무거울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폐기물 업체들도 들어올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왠지 돈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돈이 정말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라는 산업이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의 양도 동시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매출이 나도 사이즈가 커서, 왠지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뭔가 더 큰 사이즈의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이 안 되지만.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성분들은 화장품이나 이런 거, 의류업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사이즈가 큰 걸 좋아해요. 이게 그때 얘기를 안 드렸는데, 건설 자재 얘기를 드릴 때, 건설 주에 비해 건설 자재는 중소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는 이번 한 번만 포인트로 찍고 나간다고 얘기 드렸고, 다시 말씀 안 드린다고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사이클에서 얘기 안 드린 것 중에. 그때는 집을 지으면서 가구까지 들여오는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서 종목도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서 얘기 안 드린, 결이 다른 쪽에 바로 오늘 얘기 드린 이게 있는 거예요. 폐기물이. 왜냐하면 그때 얘기 드린 건 그거잖아요. 그냥 맨땅에다가 땅을 지으면서, 건물을 올리면서 나중에 가구 입주하면서 가구까지 들여오는. 사이클이 한번 많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맨땅이 아니라, 그 전에 만약에 구축 아파트나 건물이 있었다고 치면, 보통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폐기물들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폐기물 업체도 결국에는 이 건설업종의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안 짚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이 신 소장께서 관심을 갖는 만큼, 요즘 국제적인 사모펀드 회사에서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에 엄청 관심이 높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언론에 나온 얘기고요. 그런데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사모펀드,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왔죠. 사모펀드가 큰 건을 했던 게 코에이, 코에이 처음에 인수했었나요? 코에이가 사모펀드에 인수했다가, 코에이를 다시 웅진코에이로 살렸다가, 다시 또 넷마블이 인수되는. 그 코에이의 역사를 보면 사모펀드와 어떤 대기업의 그런 인수합병의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코에이를 인수한 사모펀드는, 그런 정수기 업체나 생활 소비재에 관심을 가졌던 사모펀드고, KKR 사모펀드는 폐기물 업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빅사이즈. 그러니까 이른바 ESG 기업이라고 불리우는데, 폐기물도. 왜냐하면 폐기물을 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ESG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기물 자체만 보면 되게 드럽고 이렇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업체가 하는 일을 보면 ESG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지금 수처리 전문기업 TSK 코퍼레이션, 태형건설의 인적 분할에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지분을 인수했었고, 폐기물 처리 회사 에코솔루션 지분 인수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도라는 업체 지금 수천억 원 규모 투자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여러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를 지금 다 조금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사모펀드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의 원래 본연의 목적은 인수를 해서 회사를 키워서 커다란 시세 차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사모펀드가 이런 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회사를 물론 잘 키워보겠다는 경영적 마인드도 분명히 좀 있어야겠지만, 이건 일단 돈이 돼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크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폐기물 업체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 세계 3대 사모펀드, KKR. 이게 우리가 한번 힌트로 볼 거예요. 사모펀드가 돈이 되니까 달려드는 거지. 괜히 돈을 선량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KKR, 블랙스톤, 칼라엘 중에 하나인 KKR이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고, 외국계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폐기물 사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사들도 갑자기 이렇게 나서는데, SK건설이 요즘 얘기 많이 넣었는데 그거 빼고, 저는 IS동서 얘기를, IS동서 추천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바로 전 코너에서도. 그런데 IS동서가 아주 큰 건에 분양하는 부분도 두 개인가 갖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주로 폐기물 사업에 관심을, 초점을 맞춰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인선 ENT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인선 ENT, 대표적이죠, 폐기물 업체로. 그렇죠, 대표적이죠. 인선 ENT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IS동서가 인수를 했잖아요, 인선 ENT를. 2019년에 인수를 했고, 이거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1위 업체예요, 중간 처리. 그리고 IS동서가 이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작년 6월에 영남 지역 최대 폐기물 소각 메릭 업체 코엔텍 인수하고 바로 세안 환경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9월에는 인선 ENT 자회사 통해서 2019년에 인선 ENT를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 9월에 인선 ENT를 통해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영흥 산업 환경이랑 파주 BNR, 이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IS동서의 기업 개요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연결 대상 회사의 IS동서 밑에 인선 ENT 여기 나오고, 영흥 산업 환경 나오고, 여러분들도 HTS에 펴보시면 돼요. 파주 BNR 나오고 다 나와요. 지금 골든 에코라고 불리는 것도 지금 환경업체고, 지금 굉장히 환경업체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인수를 해서 IS동서가 지금 폐기물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규모를 확실히 키우겠다는 그런. 건설주들이 건설을 할 때 결국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데 자기네 자회사를 통해서 하면 그것도 수익원인 거잖아요. 남한테 제3자한테 맡기는 것보다 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처음에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제가 그때 맨 바닥에 터파기하고 콘크리트 파일 박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전 단계에 폐기물 치우는 단계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IS동서 같은 경우는 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굉장히 폐기물 사업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IS동서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할까요? TSK 코퍼레이션이 아까 나왔잖아요. KKR이 지분을 인수했던. 이 TSK 코퍼레이션이 태형건설 인적 분화를 하면서 TY홀딩스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신규 상장됐어요. 태형건설이, 태형건설도 IS동서처럼 중견건설사인데 이 폐기물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가 분화를 해서 태형건설은 건설만 조금 특화된 부분으로 갔고 이제 TY홀딩스를 떼어서 지주회사죠. 홀딩스니까. TY홀딩스의 TSK 코퍼레이션을 떼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TY홀딩스의 기업 개요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TSK 코퍼레이션이 있고 SBS 미디어 홀딩스가 있어요. 태형건설이 옛날에 맨날 SBS랑 엮였던 거 아시죠? SBS에 이슈가 나오면 태형건설이 움직이기 위해 했거든요. SBS를 가지고 있는 게 태형건설이니까요. SBS 미디어 홀딩스도 이 TY홀딩스로 왔어요. 그리고 블루원이라는 리조트 있죠. 가끔 여름에 가시는. 그것도 태형건설일 겁니다. 결국 SBS일 거죠. 이게 TY홀딩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TY홀딩스는 이제 TSK 코퍼레이션이라는 패킹 폐기물 업체랑 SBS 미디어 홀딩스라는 미디어 그리고 블루원이라는 레저 이쪽 산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로 분할이 됐어요. 태형건설은 건설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TSK 코퍼레이션이 중요도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마지막에 얘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인서니엔티는 많이 떴거든요. 인서니엔티가 밑바닥에서 많이 떴어요. 1만 원대에서 1만 5천 원 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TY홀딩스의 주가는 굉장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TY홀딩스, TSK 코퍼레이션을 보려면 상장사로는 TY홀딩스인가요? 네. TY홀딩스 밑에. TY홀딩스 밑에 다시 펴드릴게요. TSK 코퍼레이션의 지분이 여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계열을 눌러보세요. 기업계열을 눌러보시면 TSK 코퍼레이션 지분이 62.60%가 TI홀딩스가 갖고 있습니다. SBS 미디홀딩스 61%, 블루원이 87%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태양건설 지분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TSK 코퍼레이션이 TI홀딩스를 움직이는 주요 원인이다. 동인이 된다. 이게 지금 거의 상장한 뒤에 상장했을 당시에 주가도 회복을 못했거든요. 이 당시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인적 분할 FNF 얘기 드렸는데 이때는 태양건설하고 TI홀딩스 분할 비율이 51대 49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FNF 홀딩스가 굉장히 50대 50이라 너무 많이 가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껍데기인데 쉽게 말하면 포켓몬 볼을 샀는데 안에 있는 피카츄랑 포켓몬 볼 껍데기를 50대 50 가격을 쳐줘버린 거예요. 껍데기는 사실상 껍데기를 수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피카츄를 가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껍데기가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FNF 홀딩스는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나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맞죠?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태양건설하고 TI홀딩스는 달라요. 태양건설도 중요도가 높고 TI홀딩스도 중요도가 높아서 51대 49 이 정도로 나눈 거는 FNF의 분할보다는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태양건설이나 TI홀딩스 둘 다 급락한 건 없어요. TI홀딩스도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2020년 9월 달에 상장했던 가격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TSK 코퍼레이션의 성장성이 여기 반영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TI홀딩스로요? TI홀딩스에 그 분할했을 당시에 약간 태양건설 쪽보다 TI홀딩스 쪽이 좀 약하다는 분위기여서 좀 떨어진 부분은 지금 일단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고 3만 원대 근접하면서 다 올라왔고 이제부터는 TSK 코퍼레이션의 가능성이 여기 지금 반영이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기가 좋은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되고 한 4거래일 전에 급등을 한 번 했고 5거래일 전에 급등을 했고 4거래일 동안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한 번 기회가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1년도 1월달과 2월달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2만 8천 원대에 고점이 4개나 있었거든요. 4개, 거기를 지금 뚫고 있어요. 거기를. 이런 거. 여기, 여기만 뚫으면, 여기만 뚫으면 3만 원대를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월봉으로 봐도 정말 행보가 길었잖아요. 이런 박스권 상단을 두들기고 있는 애들. 두들기고 있을 때 두들겨서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을 때 한 번 동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인선 ENT는, 인선 ENT도 있고 또 작은 회사가 또 있는데 와이엔텍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가가 보시면 와이엔텍도 그렇고 인선 ENT도 그렇고 벌써 이렇게 위에 우상형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인선 ENT도 언제냐면 이럴 때 2015년에서 20년 동안 계속 행보를 하고 있을 때 맞죠? 이때가 기회인데 지금은 한 번 레벨업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레벨업이 안 된 거를 찾다 보니까 TI 홀딩스가 레벨업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선 ENT, 보통 인선 ENT라고 하는데 인선 ENT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랬나요? 폐기물 업체들은 때 아닌 뭐랄까요? M&A 이슈가 가장 큰 어떤 재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네요. 지금 M&A가 활발하게, 약간 제가 시멘트 회사 얘기할 때 그때 보는 것 같아요. 시멘트 회사가 빅뱅이 일어나면서 커다란 시멘트 회사 3사로 재편이 됐잖아요. 지금 이 폐기물 업체도 그게 되게 활발해요. 몇 년 뒤에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 몇 개 안 되는 업체들로 재편이 돼버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협상력이 너무 세져버립니다. 폐기물, 지정 폐기물은 매립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매립지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우리 동네에 매립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기존의 매립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더더욱 단가가 올라가, 폐기물 처리 단가가 올라가는데 숫자까지 이렇게 적어져 버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지죠. 거기다가 건설업종의 슈퍼사이클. 폐기물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아요. 슈퍼사이클이 반도체에서 오지 않아요. 지금 그 목소리를 싹 사그러드는 거 아시죠?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맞습니다. 슈퍼사이클 아직도 주장하세요? 그럼요. 그것은 산업을 보는 거지 주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다른 처음의 얘기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슈퍼사이클 얘기하면서 한동안 엄청 나오다가 갑자기 그게 다 싹 사그러져서. 지금 워낙 그보다 더 좋은 재료들이 많고 새로운 소식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야말로 묻힌 거지 소멸된 건 아닙니다. 그때의 호재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슈퍼가 아니었는데 슈퍼마켓에 슈퍼를 묻힌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폐기물 업체들의 M&A를 통해서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강력한 어떤 대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들이 대기업이에요. SK건설이, SK건설은 IS동서나 지금 태형건설보다는 좀 큰 회사인데 SK건설이 지금 폐기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IS동서나 지금 태형건설도 건설사가 그냥 다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의 건설사 위주로, 건설사의 자회사 위주로 제 편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 인선 ENT랑 TY홀딩스 이게 조금 큰 것 중에 보실 거고 Y엔텍은 조금 규모가 작아서 조금 더 위아래 그게 크다. 위아래 등락폭이 큰 회사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ESG 테마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환경 관련 이슈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TY홀딩스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